사우나 사우나예요? 짝 많이 나오는데? 오늘은 혜연이가 붙어있는 컨셉이에요 너무 좋네 마지막엔 마지막 엔콜이 최고였어요 ㅎㅎㅎㅎ 반면당 ... 같이 고생했잖아요 어, 깜짝이야 2에 봐, 2 0.6?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있네요. 원숭이! 고릴라! 짧은 꼬리 원숭이! 짧은 꼬리 원숭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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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꼬리가 짧아! 꼬리가 짧다고 얼마나 슬퍼! 꼬리가 짧아! 원숭이! 긴 꼬리 원숭이! 긴 게 아니라 짧아! 짧은 꼬리 원숭이! 고고고! 밀어줘, 밀어줘. 아니 잠깐 나 발에 걸렸어. 아 그렇네. 발이 너무 커서! 발이 막고 있었어. 일단 이렇게 하고 시작할게. 아 영어로 시작하겠다. 아 거기도 더 밀겠다? 저긴 될 수 있지. 고! 10x10 하나 붙으래 형이. 승리가 다시 했어. 수천! 성렬! 요 프로! 수비! 조금 괜찮은데? 약간 그게 풀리는 느낌이야. 이쪽으로 보시다. 우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재밌다! 너무 웃긴데? 퇴근 이러고 너무 웃긴데?